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은 선박의 화물을 하역하는 암베크레인,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이송장비, 야적장 적재를 위한 야드크레인과 항만 운영 시스템,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무선 통신망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스마트 항만 기술은 기반 공간인 부두와 공간 인력과 함께 운영 인력과 함께 항만 터미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9.4조원에서 2024년 10.9조원으로 지속 성장될 전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은 우리나라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을 2031년 세계적인 기술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국내 시장 확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전략 개요와 목표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의 상하이안, 미국의 롱비치항 등 세계 주요 항만들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장비도 단순한 기계 장비에서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항만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마트 항만 구축은 외국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며 국내 기업의 스마트 항만 기술력은 해외 기업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2031년까지 우리 기업의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국내 점유율을 90% 그리고 세계 점유율을 10% 확보를 목표로 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기반, 시장 기반, 정책 기반의 3대 전략과 19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전략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수준의 기술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 기술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스마트 항만 R&D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을 추진해서 낮은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가산업표준재정, 국제표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광량항 테스트배드에 구축될 신기술 시험 검증 능력 9만 2천 제곱미터를 활용해서 신기술 실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량항 해양산업 커러스트에 기업체 집적화를 추진하고 장비 제작 공간 확보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술 개발 및 유지관리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학, 마이스트교와 협력해서 신설하고 자동화 장비 운영 인력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항만 기술 산업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광량항 테스트배드와 부산항 신항 2-6단계 항만 장비는 국내 기술을 도입하고 인천신항 1-2단계는 운영사 선정 시 국내 기술 도입 기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과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도 국내 기술 기반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존 터미널의 스마트 항만 장비 도입 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2024년부터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시 타당성 조사비를 지원하고 건설사 등과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시 정부 간 직접 협력 등을 통해 국내 항만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항만 기술 산업 육성법을 제정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관계 부처 간 TF도 운영하겠습니다. 항만 스마트화로 인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5.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만 5천명의 지업 유발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정부 정책이자 물류 안보 확보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난 4일 우리부 업무보고시 대통령님께서도 스마트 항만 구축의 강력한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항만 뿐 아니라 전세계 스마트 항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